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에 위원하는 강아지의 많은 예수입니다. 생명의 권란을 하게 되면 생명의 끔찍을 하고 있습니다. Tough몰이 إلى 하루 4일까지 원하는 애정입니다. 쇠꽝 먹는 갈매기들 입니다. 쇠꽝 먹는 갈매기들 입니다. 쇠꽝을 담주셨더니 모여서 쇠꽝을 먹습니다. 우와 쇠꽝을 참 좋아하네요. 갈매기들이. 응 응 응 응 아이고 응 가패기를 으으으으으으ه 습관 먹는 가애기들입니다 와아 가상이들이 아침에 아주 너무 무고 싶습니다 음 쭈뼈 갈매기 가겠다 갈매기 갈매기들 갈매기 먹어라 새우깡 먹어라 새우깡 먹어라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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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몰려옵니다 새우깡을 줬더니 하나 둘 몰려오는 갈매기들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줬더니 새우깡을 줬더니 갈매기들이 아침의 잔치 새우깡입니다 하하 늦게 와서 못 먹었지 갈매기들이 갈매기들이 살고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살고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질짜란 영토갈매기 흠 흠 잘 먹었습니다 하하 흠 하하 하하 으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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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흠흠 저 갈비는 물에 떠있습니다